안녕하세요. 글로리아 템플루 송아리 회장입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템플루 소리에 반해서 즐겁게 배우다가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외롭고 소외된 분들에게 또한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모인 단체입니다. 요양원도 찾아가고 마을 휴관도 찾아가며 어르신들에게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봉사하는 거 쉽지는 않지만 끝나고 나면 보람도 있고 기쁨도 더 큽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도 개발하는 좋은 단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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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